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령 은근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령 은근키는 고려 은근키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고려 은근키는 우리가 흔히 곤드레라 그러고 정령 은근키는 구멍이 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은근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은근키 종류의 하나입니다. 고려 곤드레인 고려 은근키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산에서도 자생을 하고 또 곤드레 나물밥이 유행을 하면서 대량으로 재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령 은근키는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전 세계의 우리나라에서밖에 자생을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일부 지역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서만 자생을 하는 그런 은근키 종류입니다. 어릴 때 모습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대를 올리면 입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릴 때 입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려고 꽃대를 올리면 입모양이 이렇게 톱니처럼 찢어져 가지고 모양이 변합니다. 주로 계곡에 석기 많은 곳에 그런 땅에서 자생을 하는데 잎이 이렇게 넓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 계곡가의 나무 그늘 밑에서 석기가 많은 땅에 자생하는 그늘에서 자생하는 것들은 보통 다른 나물은 한 7월 정도 되면은 억세지는데 이 나물은 7월 말까지도 굉장히 부드러워 가지고 생으로 쌈도 싸먹고 또 김치도 담아먹고 또 장아찌도 담아먹고 나물밥 곤드레처럼 나물밥도 해먹고 또 떡도 만들어 먹고 죽도 끓여 먹고 또 이제 데쳐서 말려 놨다가 겨울철에 나물이 안 나는 시기에 먹는 먹는 보관해서 만들어 놓는 묵나물로도 보관을 합니다. 이제 이게 곤드레인 고려 은근키와 정령 은근키는 워낙에 많이 닮았는데 어릴때는 워낙에 비슷해 가지고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이게 이제 조만간 한 7, 8월 되면은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은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곤드레라고 하는 고려 은근키는 보통의 은근키 꽃처럼 보라색 꽃이 피는데 이 구멍이 싹이라고 하는 이 정령 은근키는 흰색에 약간 노란색이 섞인 미색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땅 심이 좋은 그런 땅에다가 재배를 하면 씨앗을 뿌려 재배를 하면은 한 2, 3년 만에 뿌리 굵기가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굵게 자랍니다. 뿌리의 맛은 우엉 뿌리 맛하고 향이라든가 맛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하고 부드러워서 요구르트와 우유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고 또 잎과 마찬가지로 장아채도 담그고 또 김치도 담그고 또 설탕이나 꿀물에 졸여 가지고 전과도 만들고 또 더덕구이처럼 이 정령 은근키 뿌리도 양념을 발라서 구워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라지처럼 생으로 쪽쪽 찢어 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묻혀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오래된 것은 캐 보면은 뿌리가 너무 굵어지면서 속에 구멍이 생기고 또 속 심이 찔긴 심이 생겨서 찔겨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씨앗 파종해서 재배를 할 때는 한 1,2년생 뿌리를 캐서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또 이제 뭐 튀김도 튀겨 먹고 또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효는 이제 여자분들 대하증 또 몸이 붓는 부종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잎이나 줄기, 꽃, 열매, 뿌리 푹 삶아서 그 물을 마시고 나면은 감기가 잘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다쳤다든가 또는 몸 속에서 피가 흐르는 출혈 정상 그런 정상에도 피를 먹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 가지고 약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령 은근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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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